전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브라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브라질 모든 전도자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브라질의 영적 문제에 해결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내가 곧 길이오, 삶은 아이고, 누군지가가 가childemi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합니다. ころ redesign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 떠나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는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게 장세기 3장 문제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인생을 노예로 삼고 폴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브라질의 전도자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브라질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것입니다. 전부 거짓의 문제고요. 그래서 브라질의 불신자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여러 가지 진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브라질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똑같습니다. 한국도 더 심합니다. 결국 자기 이익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전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질병과 가난과 가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으면 행복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자들이 어떤 데는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막 자살하고요. 요즘에는 많은 우리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도 막 자살합니다. 전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 배워서 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콜로센스 2장 8절에 말씀해 보면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에 그 조그만 지식이 있죠. 결국은 그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면 더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여서 물질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돈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바로 우리가 어떤 부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바로 구원자 메시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기리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만 생각만 해도 예수님과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만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는 아주 중요한 길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죄를 통하여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인데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산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어떤 신을 만나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신의 악령이 잡혀서 고통당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에 들어가 있다든지 거기에 있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형체에 있다는 것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1. 고린도전서 10.20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 부재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땅에 어떤 곳에도 항상 함께 있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우주선 타고 비행기를 넘어서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여행을 합니다. 그 높은 공중에 가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소 부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요. 우리가 머리 다 깎아도 진짜 머리카락이 없어도 머리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혹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지식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상태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 있기 때문에 있다. 나는 I am. 나는 있다. 나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내용을 문자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데 그게 야회,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사탄과 이 모든 귀신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타락한 것이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고 사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바로 인간은 육신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보면 나무도 보이고 돌도 보이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의 영은 육체속에 갇혔기 때문에 더 볼 수가 없죠. 인간의 영은 육체속에 갇혔기 때문에 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고 살고 먹고 물질적인 것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떠나는 것이 영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육체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아시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육체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육신을 떠날 때는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사이에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으면서 생명을 옮기시는 분이죠.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메시야라고 이야기하고 신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은 기름을 부흥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약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전부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야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흥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야, significa aquele que foi ungido. 바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에게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에 세 가족들을 몇 명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크리스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귀신의 음성을 듣고 보여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시달려요. 다른 사람이 잠도 못 자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계속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봉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계속 쓰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봉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굉장히 힘을 얻고 편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이 비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정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정하는 자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정만 하면 됩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10, 15년을 10년, 15년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없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혹시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 바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접 문제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味으로 꼭 1ossaid님을 rid정을кив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끌게 databases, 끔참하게 были 그리는 것입니다. 육심문제, 정심문제, 가족 문제, 전부 영접한 문제 때문에 killed. 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착하게 살고, 돈을 많이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문제를 끝냈습니다. 마귀의 일을 또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명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이, 사단에서, 바로 영이, 우리의 영이,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버렸습니다. 바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떠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바로 의롭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영접, 이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접 이전과 영접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구를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네번째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계보고만 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이슬을 자꾸 들을 때는 사다리 역사죠. 제가 이제, 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이야기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걸리던 사람이 있죠. 어떤 것을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것을 생각을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나중에는요, 그 안 보이는 귀신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세상에 또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꼬리에 물고 막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0.3초 만에 그 생각을 멈춰라.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거짓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만 안 해도 시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딴 생각을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확 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막 충만이 와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뻐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 생각, 육신의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인 것이 강하고, 강건하고, 건강하면요. 육신적인 것도 다 건강하고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알지 않습니까? 1. 1. 1. 1. 1. 1. 1. 2. 2. 1. 2. 3. 2. 2. 3. 2. 2. 2. 2. 2. 2. 2. 4. 4. 5. 6. 6. 7. 9. 8. 9. 9.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치유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안 좋은 습관도 해결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큰 능력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사단이 이런저런거에 막 속이는데 우리는 결국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벤소스 5장 18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죠. 여러분 술, 알코올 충만하고 다니는 사람 없죠?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이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정인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10년 전과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더 안좋은 쪽으로 바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내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바로 통하여서 내가 바뀌고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숙제를 하는 과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목요일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그래서 복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내게는 성령 충만과 기쁨이 충만하고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요. 내 일과 만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성령으로 뇌 속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마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넌 아멘